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매일매일 줄인이를 위한 5분 시황전이 오늘은 2021년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짱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0.89%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5% 상승으로 준수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하지만 지난주 목금이랑 이어서 보자면 이게 이거밖에 안 올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래서 코스피는 3,300 위에 있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3,246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코스닥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직도 3,034로 그나마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하루만 보자면 나쁘지 않은 장이었다 아니 좋은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짱은 맑음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2,0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359억 원 매수 기관이 2,1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500억을 매수하며 전부 다 매수도 크지 않고 매도도 크지 않은 눈치보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반면 코스피 선물은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원 넘게 매수하면서 이번 주에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피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는 지속적으로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여기서 이제 안정권으로 1.4까지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또 떨어지게 될 것인지 만약 여기서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시장은 또 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짱이 조금 좋아서 이제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먹더라도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어쨌든 이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점심 그리고 저녁에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무엇을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은 두산중호, 삼성전자, NC소프트, 고버스, HMM, 차이나 전기차 ETF, 카카오게임즈, LNF, 삼부토건,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포스코, DBI텍, 카카오, 금호석유, 기아, LG화학, 현대제철, SK텔레콤, 레버리지, SK이노베이션, 휴캠임스 이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이스디아이, 카카오, 삼성전기, 삼성발로직스, 포스코, 기아, 포스코케미칼, 현대차, 삼성물산 순으로 매수하네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픽을 보면 포스코, 카카오, 기아 이 세 가지를 쌍끄리 매수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SK텔레콤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딱히 없었습니다 모든 주식이 다 올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야놀자 관련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건설 중소형, 메타버스, 온실가스, 가스관 사업, 테마파크, 관관업체 등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래도 몇 개를 꼽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 EU 탄소 국경세 도입 발표를 앞두고 에코프로 H&E 7%대 강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4일 EU 집행위원회의 P4O를 앞두고 환경 관련 업종이 강세라고 하네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등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에코프로 H&E는 정거래를 대비 7%나 상승했으며 그리고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고 있는 휴캠스도 8%나 오른 24,250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자태를 보시면 이렇게 탄소 배출에 관련된 기업들이 쭉쭉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포스코가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그걸 다시 딛고 오늘 또 상승을 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포스코 2분기 최근 10년 내 사상 최고치 실적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자 지금은 바야흐로 실적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당연히 깡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무엇이 있는가 코스맥스 견조한 실적 개선세 6%대 강세 오늘 코스맥스가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DBI텍도 실적 기대감이 좋다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섬이라는 기업도 오늘 이렇게 4% 상승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 조금은 중요한 위치에서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한섬이 상승을 해냈다면 한섬에 대한 기업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한섬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의 강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깡패다 그런데 그 반면 오늘 조금 안 좋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주에 관련된 것들이 살짝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지난주 목금 우리 코스피는 완전 바닥을 칠 때 그때도 올랐던 게 바로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올라버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흥미가 조금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거 어떤 거를 사도 오르는 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시장과는 별개로 마이너스 5%나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C 소프트를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고 그리고 차트를 깨고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칼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길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게임즈 섹터 안에서도 좋은 종목이 있고 나쁜 종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양극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D 바이오 센서 청략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리분들 다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 기릿은 무려 7개나 받았습니다 지금 이걸 듣고 약간 등꼬리 선언하신 기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기릿은 이제 금손으로 거듭났으니까 제가 7개 받았다고 주가 상승이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저도 좀 얼떨떨하긴 하지만 이렇게 7개를 받아서 이번 주 금요일날 잘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분들도 무조건 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정리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6시 반에 업로드 되고요 기리분들 오늘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장도 좋았는데 내일 또 좋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쭉 좋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바이오